자, 반갑습니다. 전국의 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스플림 수학의 연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11월 학력평가 고1 문제들, 후반부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 1번부터 30번까지 빠른 풀이, 선생님 손으로 직접 푼 풀이 47분 컷해서 캐스트 형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빠른 해설 강의를 원하는 친구들, 그리고 시험지에 선생님이 어떻게 직접 풀었는지를 알고 싶은 친구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긴 해설 강의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문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번부터 같이 진행해 볼게요. 일단 16번은 2 이상의 내 자연수 ABCD에 대해서 14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4의 제곱 어쩌고 식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ABCD 이렇게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식을 인수분위하셔서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14가 지금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4 더하기 2 곱하기 14 이 꼴 있죠? 14의 제곱에 2 곱하기 14 이 부분 전체를 T로 치환을 해놓을게요. 모양이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저 식은 T 제곱에 마이너스 18T에 이 14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4 여기 있죠? 그 다음 플러스 45 이 부분을 인수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1은 3, 3 5 15니까 짠짠 들어가가지고 T 마이너스 3 그리고 T 마이너스 1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 T를 다시 우리가 봤던 저 14의 제곱 더하기 14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4 빼기 3 이렇게 들어갈 거고 14의 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14 빼기 15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14를 하나에 문자 취급을 하셔가지고 요거 뒷부분을 인수분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1, 3, 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 5 15니까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14 마이너스 1 14 플러스 3 그리고 14 마이너스 3 그리고 14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얘는 13에다가 17에다가 11에다가 19 이렇게 숫자로 만들어지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가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것이고 크기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고 누가 D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다 더한 건 알 수 있을 것이다. 요거 두 개 더하면 30이고요. 요게 두 개 더하면 30이니까 두 개 더해서 정답을 60으로 3번 처리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이한 인수분해의 식은 아닌데 여러분이 풀 때 아 이거 14를 치환해야 될까? 14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4를 치환해야 될까? 를 일단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숫자로 튀어나왔는데 이 부분을 또다시 치환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구조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해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고요.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0,√3이랑 1,0이 있어요. 0,√3 여기 A에다 찍겠습니다. 그리고 1,0이 있습니다. 1,0이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는데 중심 좌표가 1,10이에요. 1,10이니까 요쯤에 찍을게요. 1,10이고 그 다음 반지름이 3이라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 C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B를 이어주고 여기 돌아다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이 높이가 만들어질 거고 그 넓이가 자연수래요. 넓이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얘는 밑변이 고정이고요. 얘는 고정이고 이 점 P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넓이들이 막 바뀌어요. 맞죠? 넓이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밑변의 길이부터 조사를 해보시면 1에다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2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의 높이를 아직 모르죠?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라고 만들어주시면 이 넓이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넓이가 자연수라는 말은 결국에 이 높이가 자연수라는 말과 똑같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고정이 돼 있고 높이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보시면 이 직선을 확장시켜서 이 점 P를 돌아다니는 녀석을 얘라고 한다면 녹색과의 수직인 이 거리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좀 가로로 높여 놓은 모양을 우리가 중학교 때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높이는 얘라고 배우니까 그래서 일단 녹색 직선을 확장하신 다음에 여기 돌아다니는 점 P에 대해서 그것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다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과 어떠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최소와 최의 대가 존재할 텐데 최의 소라고 하는 건 이 직선과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제외한 것이고 최의 대는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것이에요. 얘가 높이 가장 길 때고 얘가 높이 가장 짧을 때인데 그게 언제인지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녹색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야 되겠죠. 녹색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한 점 1,0을 지나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루트 3X 플러스 Y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고요. 중심 좌표가 1,10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거리부터 계산해보자. 그럼 점직거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이니까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건 루트 4가 되죠. 그래서 2분의 2분의 루트 3 곱하기 1 1 곱하기 10 빼기 루트 3의 절대값을 하셔도 5가 나옵니다. 중심까지의 거리는 일단 5라서 거기서 반지름 3을 빼면 최소값은 2 여기가 5이고 3을 더하면 최대값은 8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높이의 최소는 2고요. 높이의 최대는 8입니다. 그럼 높이로서 가능한 녀석들이 누구냐면 2 3 4 5 6 7 8 종류는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점 P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높이가 2가 되는 점은 얘 하나 높이가 8이 되는 점도 얘 하나 높이가 3이 되는 점은 2하고 8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라고 치시면 그러니까 이 높이가 3이라면 그것과 대칭인 이 부분도 높이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4도 마찬가지예요. 2는 최소값이니까 이거 하나인데 3도 두 개고 4도 여기인가 어딘가 두 개겠고 5도 여기 어딘가 두 개겠고 6도 여기 어딘가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2, 5, 10 11, 10이니까 정답이 4번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상당히 유명한 문제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시험에 매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내신 대비할 때도 했었어야 되고 이게 다른 문제들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17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뭔가 간단한 개념은 아닌데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17번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 정답 4번 처리하시고 그 다음 18번 넘어가 보겠습니다.